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한 온라인 가게를 운영합니다.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11월까지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영등포구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, 크라우드 펀딩 등 디지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온라인 시장 진입을 위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마케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상공인 제품이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 디자인, 디지털 콘텐츠 등의 개선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합니다.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7월 10일까지 지원 서류를 구비 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